계속되는 바이러스 확산 공포 이젠 셀프 방역이 답이다 초간단 5초 코팅 방역 대장 세이브 터치 이온2 플러스 수억 개의 이온 입자로 5분 이내 바이러스 사멸 순간 교차 감염 완벽 차단 너덜너덜한 향균 필름 아직도 쓰십니까? 이제 그만! 초간단 5초 코팅으로 어떤 모양에도 어떤 장소에도 누구든지 쉽고 빠르게 완벽 방역 간단한 코팅으로 최대 1년 효과 지속 초간단 5초 코팅 방역 대장 세이브 터치 이온2 플러스 한 바이러스 글로벌 리더 주식회사 에코 조인